차량을 깨끗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가치와 성능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기세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으며 차량의 외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전기자동차 세차의 특징, 장점, 잠재적인 단점을 살펴보고 전기자동차 세차 루틴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밝힐 것입니다. 세차의 진화 전통적인 세차 방법에는 육체 노동, 물통, 가혹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높은 물 소비량, 차량 페인트 손상 가능성, 먼지 입자로 인한 극힘 위험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세차는 세차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주요 특징들 물효율성, 전기세차 시스템은 기존 방법에 비해 물을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일부 모델은 물을 재활용하도록 설계되어 물낭비를 더욱 줄입니다. 친환경 솔루션 많은 전기세차 시스템은 생분해성 친환경 청소 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편의성 전기차 세차를 이용하면 차도를 벗어나지 않고도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주문형으로 청소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차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 전기세차 시스템은 효율적이며 기존 방법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의 청소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드럽게 적용, 이 시스템은 극힘 및 페인트 손상 위험을 줄여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고급 청소 기술을 사용합니다. 결론 전기세차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전기세차는 물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세차는 물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편리하고 있습니다.